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이요.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죠. 협상장에 오기도 전에 북한은 핵폐기 또 미사일 실험의 중단 이런 걸 발표를 하면서 북한 국가라는 운영의 제1과제를 경제발전에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. 그 중요한 협상 카드를 협상장에 오기도 전에 어쩌면 던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. 정상회담에 막판 조율을 위해서 방북할 것으로 알려졌던 우리 측 특사의 방북이 취소된 듯하죠. 더 이상 뭔가 조율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. 이번 정상회담은 어쩌면 협상을 하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. 선언을 하려고 만나는 것 같습니다. 그 선언의 핵심은 북한의 개방일 겁니다.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간 정권 간의 회담이 아니라 남북, 미중 또 일본, 러시아의 리그전의 서막전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. 이 서막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싸우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물밑 협상의 성과를 선언하고 다음 라운드로의 진전을 확인하러 나오는 겁니다. 핵의 폐기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라는 건 일회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. 그렇습니다. 프로세스입니다. 다만 예전의 프로세스처럼 검증에만 몇 년씩 걸리는 장기 레이스가 아니라 속전속결의 단기 레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. 최단 1년을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2년 안에 북한에게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이 프로세스가 이미 출발했다고 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이번 북한의 변화는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 되면서 이미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트럼프가 왜 6월에 김정은을 만날까요? 11월 초에 있는 중간선거의 극적인 효과를 보기에 딱 맞는 시기 아니겠습니까? 지난달 김정은을 만나고 바로 백악관을 방문했던 우리 특사들에게 참모들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을 바로 만나기로 결정한 트럼프의 감각도 사실은 11월 선거에 승리해서 연원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더 나아가서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2020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하는 거에 있다고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. 대선전에서 그에게 극적인 승기를 잡게 할 비장의 카드로 북한에게 완전한 폐기와 북한과의 수교는 너무 빨리 나와도 또 너무 늦게 나와도 별론 거죠. 아마도 2020년 5월, 6월이면 딱 맞는 시간일 겁니다. 극적인 효과는 변화무쌍한 과정을 거쳐야 나오는 거기도 합니다. 이미 출발한 북한 핵 폐기와 개방이라는 열차는 때로는 후진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선로에서 이탈할 수도 있을 겁니다. 또 그걸 트럼프가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 말씀은 지금 급등하고 있는 남북 경협주를 비롯한 북한의 개방과 그 너머를 꿈꾸는 주식들의 미래도 꽃길만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뜻도 됩니다. 비바람이 불 수 있고요. 열매가 없는 속빈 강정 같은 결과도 어쩌면 보게 되실 겁니다. 저는 여러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기존의 대화와는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많이 다르기에 그저 양치기 소년의 동화처럼 이번에도 아닐 거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. 테마주를 따라 사기보다 동북아시아의 지형이 바뀌는 큰 틀을 이해하고 거기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계약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적어도 2년간의 그림을 그리고 꿈이 있는 주식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더 나아가 그 꿈이 덧없는 한여름밤의 꿈이 되지 않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. 바로 실적과 밸류에이션입니다. 실적도 없이 비싸기만 한 주식으로는 2년을 버티시기 힘들 겁니다.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봐야 주식시장은 독사처럼 그 본질을 찾아내고 되돌려놓기 때문이죠.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가치입니다. 당장 금요일 두 정상이 쏟아낼 선언을 기다리면서 달콤한 백일몽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북한의 개방이라는 열차에서 빨리 내리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이 열차는 앞으로 천길 낭떠러지를 거칠 것이고 어떤 역에서는 생각보다 비싼 차비를 징수할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구간에는 마음대로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열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빨리 달리는 열차에 몸을 반쯤 맡기면 다치기 십상입니다. 바이오도 그렇고요. 남북경협주도 마찬가지입니다. 꿈의 주식들입니다. 그러나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주식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. 결코 내용 없이 비싸면 그 꿈을 실현하기 힘들 거기 때문입니다.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동완의 시선이었습니다.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.